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원인을 5가지로 나누어서 표준세율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644쪽 심화학습 유상거래인데 뭐다 주택 다주택잖아요. 주택 유상거래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밑에 박스 자 개인 개인이 주택을 여러 개 취득하죠. 그러나 1주택 하나 하나는 1에서 3% 하나는 1에서 3%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1에서 3% 그러나 두 개 이상 취득했을 때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하나를 더 취득해서 두 개가 되면 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할 때는 규제 지역이 아니죠. 역시 1에서 3% 두 개예요 두 개.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8%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8%가 아니라 1에서 3% 이제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가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할 때는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8%야 8% 그러나 4개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12%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는 조정이다 비조정이다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단 밑에 이거 20년 7월 11일 대책이죠.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증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안 한다. 즉 1에서 3%로 간다는 뜻이죠. 항상 고시일 발표 이전에 취득하는 것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8% 12%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먼저 정리하고 이제 법조문으로 들어갑니다. 꼭대기. 1번. 주택. 유상이죠.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걸로 답이 본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지문이에요. 공유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땅을 소유한 것만 봐도 어떻게 하겠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걸로 본다. 주택 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유상거래를 원회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1번 법인 별 딱 붙이고 법인은 무조건 투기 목적이다. 지역과 주택 수를 안 따죠.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12% 12%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절대 시험은 12%라고 안 나와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는 표준 세율. 그래서 중과세 표준 세율은 4%입니다. 4% 여기에다가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를 더한다. 항상 뒤에 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 8% 그래서 4에다가 8을 더하면 12%가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이 4배를 분수로 출제하죠. 100분의 400 4배. 항상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100분의 400 그래서 이 중과세는 표준 세율이 4%에 4% 4%로 출발한 1000분의 40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12% 뭐만 외우면 돼? 4배. 표준 세율의 4배. 그럼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2%의 4배니까 8%. 자, 그 다음 2번.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3주택이네? 그럼 1세대 2주택.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죠? 제외하고 하나 취득해서 하나를 샀다. 그럼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야? 3년 이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뭐다? 1년 이내 팔면 앞에 거 비과세야죠? 그럼 뒤에 취득하는 거는 일시적 2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중과세를 안 한다. 제외. 즉, 1에서 3%를 적용한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인은 주택을 취득했다. 2개 돼서. 또는 1세대 3주택인데 어디 걸 취득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왜? 그럼 2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 8%로 가요. 3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 외니까 똑같이 8%로 간다. 그래서 양과로 2번은 8%짜리예요. 항상 8%를 어떻게 표시한다?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니까 4%와 똑같죠? 그럼 표준 세율이 4니까 8%.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2개. 근데 3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 외. 그러니까 밑에 박스가 정리되어야 돼요. 그 다음 양과로 3번. 자, 조정 대상 지역의 3개, 4개입니다. 3개, 4개네요? 자, 그래서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몇 프로로 가겠다? 12% 똑같은 원리는 몇 배를 더한다? 4배. 그리고 집이 4개는 집이 4개는 무조건 12%라고 했어요. 근데 양과로 3번은 뭐다? 집이 3개예요. 또는 1세대 4주택이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표준 세율로 하여 중과 기준 세율 4배. 즉, 양과로 3번은 뭘로 가겠다? 4배로 가겠다. 12% 집이 3개인데 집이 3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집이 3개예요. 그리고 주택이 4개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4%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리고 양과로 4번 동시에 적용됐다.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3번까지만 알면 된다. 그리고 양과로 5번 지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거는 중과세를 배제한다. 아까 설명했죠? 전에 취득하는 거는 중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뭐다? 입증하면은 중과세를 안 한 걸로 본다는 뜻이죠. 즉, 1에서 3%로 간다. 그래서 박스 박스를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1에서 3 그런데 2개인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은 몇 프로? 8% 8%를 몇 배라고 그런다? 4배 그러나 비조정 지역은 1에서 3 그러니까 집이 3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4배 4배를 뭐라 그런다? 12%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배 8% 그리고 4개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12% 그러나 법인도 무조건 12% 지역은 안 따져요. 주택수도 안 따지고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의 유상 거래 중과세 한다 몇 번만? 2번 3번 2번, 3번만 중과한다 그러나 1번 법인은 무조건 12%로 중과한다 단 고시일 전에 취득하는 것은 중과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645쪽 심화학습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죠 다 주택 따질 때 그래서 원칙 주택을 취득한 자와 배우자 및 통과가 제거를 합쳐서 주택수를 따지고 다음은 각각 별소의 세대로 본다 30세 이상 자녀 별도로 보고 쭉 이런 것은 시험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박스 주택수에서 포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당연히 포함하죠 그리고 뭐도 포함한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과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합니다 주택수에 그리고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도 있다 시가표준액이 얼마이야 1억 이하 주택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뭔 뜻이다 1억 이하는 1%에서 3%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죠 거래가에게 따라 그리고 사원에게 임대하는 거 60이하 상속받은 것도 투기가 아니죠 단 5년까지만 5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요 그러나 5년이 경과돼서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 읽어보시면 이런 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9번 법령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도 주택에서 제외한다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공식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건물은 주택수에서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1억 이하 자 그 다음 심화학습 징역 자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징역 자 징역은 원칙이 하나를 징역하면 3.5에요 근데 다주택자가 어디에 있는 주택을 징역하는 거다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징역할 때는 몇 프로로 하겠다 12% 12%는 몇 배라 그랬어요 4배 표준세율의 4배 그럼 이 다주택자가 12%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 두 번째 공식가격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 3억 이상 엔드 다주택자가 징역을 해야 돼요 하나 갖고 있다가 하나를 징의하면 3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박스 나왔네 조정대상 지역 밑을 긋고 엔드 시가표준액 3억 이상 그럴 때는 몇 프로로 간다 12% 그래서 12%를 법조문으로 만들었어요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 4%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합한다 4배를 합한다 시험은 분소로 나와요 4배를 뭐란다 100분의 400 합한 그리고 엔드 다주택자가 증여야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재배한다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3천모 그래도 증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 12%로 갈 때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엔드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 엔드 다주택자가 증여를 해야 된다 1일 주택자가 증여할 때는 12%에서 제외 몇 프로로 간다 3천모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주택은 끝났네 자 646페이지 그 다음 나머지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뭐가 있어요 사치성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한다 일단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별장 골프장 고구보락장 고급선바 고급주택이다 별 골 골 고 고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선바 고급주택 그럼 이해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하겠다 4배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가 4배 그럼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퍼센트가 몇 보다 8% 그럼 표준세율은 4%가 아니에요 이게 표준세율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이 다 다르겠죠 자 별장을 신축해서 별장 등을 신축하면 원시죠 표준세율이 2.8 그럼 8% 더하니까 전체는 10.8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장을 증여받아서 별장을 증여받죠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 그럼 8% 더하면 전체 11.5 이렇게 사치는 표준세율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5가지 원인에서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해서 종류를 꼭 기억해야죠 자 별장은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입니다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인데 이름이 바뀌어요 별장 주택으로 자 그다음 골프장은 회원제네요 회원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중요한 용어가 있다 이 사치는 최초의 취득을 원시라 그래요 2점 받으면 승계 다 중과합니다 사치 다 중과해 근데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는 승계는 뭐다 증계를 중과를 안 한다 표준세율로 가요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 안에 임목이 있으면 임목까지 포함해서 골프장이죠 그래서 등록 원시 증설에 따른 변경 등록 원시만 중과해요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냐고 사실상 사용할 때도 원시 자 그래서 대중골프장이나 골프의 연권은 중과산이며 포인트는 뭐다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이전 받았을 때는 중과를 안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승계는 중과 안 할까요 이거 IMF 때 법이 바뀌었어요 IMF가 닥치니까 뭐다 승계 취득을 안 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승계는 중과 안 한다 표준세율로 가셔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승계 취득하면 뭐다 취득세가 덜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중과를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시 승계 가리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면 중과한다 자 그 다음 고급선박은 BB 비업무용 자가용이죠 시가표절액 얼마 초과 3억 초과 일명 쌈박 쌈박이에요 그리고 이 고급주택은 법개정이 있어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연면적 3,3밀 초과 3,3밀 초과죠 그리고 대지면적은 6,6,2 초과 그리고 시설기준에 따라 다르네요 단독주택은 시설을 따진다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는 역시 9억원 초과 6억원 초과가 9억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6억원 초과하면 X야 9억원 초과 요건이므로 그리고 에스칼레이터 6,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4,7입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치 그리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45 그리고 복층령은 뭐다 274 초과 엔드 뭐가 붙어야 돼 9억 초과 그래서 단독주택은 4가지 사례가 있죠 연면적 조건 대지면적 조건 그 다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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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요렇게 그 다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용면적 245 초과 복층령은 274 초과 이렇게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된다 중요한 거는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초과 대지면적 662 초과 그럼 시설은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6,7 이상 수영장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다 여기에다가 9억이 넘어가야죠 시가 표준에 요렇게 단 에스칼레이터와 6,7 이상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채다 9억 초과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뭐다 다 9억 초과다 요렇게 어디만 9억이 안 들어간다 에스칼레이터 6,7 이상은 다 9억이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야 법은 금액과 무관하다 이 9억 초과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에 공시가격 실제 취득가액에 속지 말자 다 초과입니다 꼭 숫자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요렇게 네 가지 여기에다가 9억만 초과 붙이면 된다 단 에스칼레이터 6,7 이상 9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을 물어볼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 이거 어떤 연이라고 그랬어요 연하면 3,3 한 연 숫자 3,3만 연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내 두 배 벌어서 단독해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 철 가운데가 7이 들어가야 돼요 유치하지만 숫자 연 어떤 연 3,3만 연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었네 단독해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 철 7 복도 많아요 복층형 유치하지만 한 말 해봤네요 숫자 자 그리고 박스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 나왔잖아 옛날에 취득세 2% 표준세율에 가감 뭐거나 세율에 특례 적용이 되는 세율로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이거를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밑에 또 나왔죠 엘리베이터입니다 에스칼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예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취득 당시 시카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고급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9억 이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입니다 초과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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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이니까 초초초초 이것도 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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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럼 이게 중요하죠 에스칼레이터나 6,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그래서 9억 초과하면 틀려 이러면 맞아 9억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에요 9억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러나 9억인 경우는 맞는 지문이야 금액과 관계없이 그러나 9억 원을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나 5억 원인 경우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니까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에스칼레이터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나 9억 원인 경우는 맞는 지문이에요 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나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죠 무슨 뜻이에요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가한다 안한다 안한다 실질이 사치가 아니므로 61 자 그 다음 밑에 별장이나 고급 주택 항상 세법은 지방세는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배 10배 20배 하면 틀려요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조심하자 10배 뭐예요 10배 바닥 면적 옆면적 하면 틀려요 땅이 너무 넓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가 끝났네 5개 자 647 꼭대기 자 별장 고급 주택 1번 오피스텔 등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있고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 휘향 피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근데 주거용인데 어쩌다 한번 휘향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 중과세 대상입니다 실질로 따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지금 중과세율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된다 이제 특례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게 특례세율 이라고요 특례세율은 1번과 2번으로 나눠집니다 자 밑에는 쭉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개 막히죠 그죠 이런 거는 제목만 보고 암기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취득세세율 공부할 때는 첫 번째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 표준세율 그리고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뭐 위주로 사치성 재산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세법은 10개 막기예요 10개 막기다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거는 거의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된다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이해와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사치성 재산 특히 고급 주택의 범위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개정세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뗨 뗨 뗨 뗨